한 대 뽑았습니다 다판 오빠들 이 정도입니다 추우십니까 가까이 오시죠 이런 돈 이런 비싼 난로 저희가 쓰는 건 4 4억이 넘는 이런 난로를 여기가 쓰고 있다는 거 언제든지 추우시면 사무실로 올라오시면 네 출발하시죠 이걸 타고 업무를 보러 다니는 이런 우라칸 애보의 주인공 분들이 스파이더 신차 타러 오셨습니다 국내 마지막 남아있는 F3T 신차를 구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신 타고 있는 착용이 진짜 업하기만 못 팔아라 네 슈퍼카드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으니깐 사부 저희 사무실 여기로 오신다 해도 화보가 긁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네 소비자 가격 풀로 다 주실 것 같은 느낌 아니면 저 타이어 하나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놔둬다 이렇게 놔둬다 이렇게 놔둬다 한번 사줘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11일 15일 15일